난 있잖아? 넌 없잖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빈센트구요 I'm a love beat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후니아 형이랑은 썩 건전하지 않은 곳에서 봤어요 위 아래 뭐 신장지이나 최장 옆으로 용종 발견 와아 2020년 1월 19일 아침에 집 밖을 나서는데 올겨울 처음으로 눈이 쌓인 거리를 봤습니다 1시간 지나고 다 녹긴 했지만 오랜만에 쌓여있는 눈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구요 이제는 눈 오는 겨울이 좀 신기해졌습니다 이제 하얀 겨울을 보는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1월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다음주면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블랙필더방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주 아주 섹시한 아티스트를 모셔봤는데 벌써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게스트 소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곡은 오늘 게스트와 아주 잘 어울릴만한 곡으로 선곡 해봤습니다 네 오늘 첫 곡입니다 에쉬런의 퍼펙트 에쉬런의 퍼펙트 듣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새롭게 좀 꽃단장은 아니지만 장소도 바꾸고 뭔가 좀 더 라디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이 요거 요거는 제가 라디오 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건데 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진짜 라디오 같아요 아 너무 전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텐데 음 제목에 쓴 것처럼 제가 또 에쉬런 노래를 틀었지만 아 이분 한국의 에쉬런이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는데 또 되게 섹시해요 남자가 봐도 너무 섹시해요 네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솔로 아티스트 빈센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지금 게스트의 카메라도 그렇고 제 카메라도 그렇고 좀 새롭게 시도하는 화각입니다 네 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얼굴만 동동 떠있네요 이게 무슨 가오나씨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원래 이걸 하면서 항상 게스트분들한테 안내를 이제 해드리는데 검정색 상의를 피해달라고 네 제가 깜빡하고 센트님한테 말씀 못 드렸더니 역시나 검정색을 입고 오셔서 아 아쉽지만 뭐 어떻게 뭐 하나 드릴까요 옷을 위에 하나 입으실래요 아니 근데 또 얼굴만 떠있는 것도 네 어떤 저의 몸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상당히 제 몸이 훌륭한데 그걸 또 상상해보시는 맛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니 뭐 또 시청자분들을 원하시면 네 또 옷을 벗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신 여기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제 인방을 처음 해봐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별풍선 같은 아 그거가 시스템에 있는데 제가 켜놓지를 않아요 아 그냥 뭐 돈 10만원 주시면 그냥 벗을 수도 있는데 돈을 내고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몸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네 아 이거를 제가 비밀에 붙겠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 없는게 너무 아쉽네요 볼 수는 없으시겠지만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네 섹시한 우리 빈센트님 모셨는데 음 일단 제 방송은 직접 이제 소개를 직접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떤 음악을 하는 누구신지 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마음껏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빈센트구요 어 곡 쓰고 노래하는 사람이구요 네 올해 서른둘 됐구요 32살이고 어 후니아 형이랑은 3년 전에 뵀었죠 그쯤 된거 같아요 네 한 3년 4년 정도 된거 같은데 오늘 형 또 방송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놀러오게 됐고 형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썩 건전하지 않은 곳에서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되게 건전한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놀러와서 좀 당혹스러운데 오늘 좀 여러분들 뵙고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 소개를 해달라고 했더니 네 다른걸 오픈하시네요 네 여기 뭐 오늘 다 박살내고 가려구요 아니 뭐 건전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한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구요 네 네 그 상상이 맞을 수도 있구요 네 클럽에서 봤어요 저희 네 제가 그때 진짜 시간 꽤 지났죠 네 저 20대였을까요 30 30쯤이었나 그때인데 네 그때 저 친구랑 클럽 갔는데 홍대 그때의 MB2 맞아요 맞아요 MB2 2층에서 네 거기 이렇게 거기 저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멱살을 딱 잡는거에요 네 그래서 시비가 붙었나 하고서 딱 봤는데 이제 홍기씨랑 같이 오셨던 네 네 네 그렇죠 네 의문의 사나이 네 그 형이 네 네 저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소개를 받고 어 뭐 실명 거론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나쁜 것도 아닌데 네 뭐 그분도 뭐 썩 이미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울랄라 세션에 승희리 형이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승희리 형이 그때 저한테 그 센트님 빈센트 씨를 소개해 주시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칭찬을 음악을 너무 잘한다고 아 그리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다 음 그러면서 네가 친해지면 배울 게 진짜 많을 거야 하면서 승희리 형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말 많이 하면서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승희리 형이 네 약간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가식적이세요 네 본인의 그 본심을 잘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소개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한테도 이제 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같이 회사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네 아 제 얘기를 네 그렇게 좀 제가 별로 관심 없으셨나요 아니 형은 아주 관심이 있었으나 네 형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 승희리 형은 네 네 제가 어느 순간 좀 어디 방송에 나가서도 그분의 어떤 민낯을 네 낱낱이 좀 공개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오늘 또 기회가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아 네 되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네 돌려 까시는 이런 느낌이 약간 오늘 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살짝 되는게 네 저희가 오늘 한 7시 반쯤 오셨나요? 와서 이제 리허설 하시고 되게 얘기 많이 나눴는데 방송이 시작되니까 되게 거침이 없으시고 약간 뭐 수위는 따로 없지만 네 네 네 아 여기 좀 이렇게 이미지가 관리가 필요한 이런 방송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본인의 이미지니까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음악 진짜 잘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뭐 그때부터 저희가 연락을 자주 하고 뭐 지내는 그러진 못했지만 꾸준히 SNS를 통해서 네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음원도 그렇고 공연 많이 하시니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 참 정말 잘하신다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공연할 때 루프스테이션을 쓰는데 네 형도 저도 서로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시작 한 시간 전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러게요 아 그건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은 기타만 들고 와서 네 또 그 맛이 또 있어요 기타만으로 또 하는 연주가 또 맛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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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준비가 미흡한 거죠 그냥 뚝뚝뚝 딱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방심을 했다 아 진짜 원래 이렇게 루프스테이션으로 하시면 되게 퍼포먼스가 오늘 되게 귀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에 다음에 한번 더 찾아주시면 그때 한번 제가 제대로 세팅을 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컨텐츠를 한번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부를 때 저는 이제 본명을 계속 생각하다가 네 네 활동명을 제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네 자꾸 이름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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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제 본명으로 슈스케 3 네 네 나오셨었죠 네 네 네 네 요즘 한번 슈스케 출신 그룹이 한번 왔다 갔었는데 어 어떤 분이 허니지가 왔다 갔었어요 허니지 네 4의 탑세븐 예 예 예 그 선배시네요 네 허니지 분들이 3에도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 채용은 한 분이 3 나오셔서 그 울랄라 세션 하고 같이 하셨었다는 네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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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본명이셨고 제 기억으로는 그 대머리셨어요 대 네 대 이게 대머리랑 반사그룹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머리는 정말 모근이 없는 모근이 없는 모근이 없는 머리가 없어서 진짜 머리가 없다라는 것이 대머리이고 아 선택적 삭발 이런 분들은 이제 반사기다 반사기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왜냐면 요새 이 얘기가 되게 민감한 주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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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또 이 천만 탈모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대머리랑 반삭은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삭발을 되게 짧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3mm로 밀고 다녔죠 음 원래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독특한 거 입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유행했던 투블럭 머리 있잖아요 네 네 옆에 이렇게 짧게 하고 남성분들 머리 그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했다라고 아 그래요? 해도 약간 뭐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그 머리를 제가 고안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아 제 의견인데 투블럭을 내가 고안을 네 네 오 참 듣는 얘기지만 그래서 옆머리를 밀고 윗머리를 이렇게 해서 덮어주라 네 미용실 가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잘못 알아들으시고 네 여기를 머리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옆에를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치면서 모양을 내주어야 되는 머리인데 그냥 밀었구나 옆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고 뚜껑만 이렇게 얹어놓은 머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과감함을 추구하던 사람이니까 일본 폭주족들 머리처럼 네 가운데만 남기고 옆에를 밀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밀고 여기만 갈기만 이렇게 남겨놨었어요 지금 그게 고등학생 때라고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네 학교에서도 얻어맞고 가운데를 없애버렸더니 그 머리가 돼버린거죠 네 아 근데 되게 인상깊었고 어 저는 그때 당시에 출연하셨을 때 뭐 다른거 떠나서 그럼 비주얼적인 이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까 제 채팅에 온주환 닮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아이고 그분 기분 나쁘시게 또 아 근데 진짜 닮으셨고 근데 이렇게 약간 눈매가 매서우시니까 응 그 반사글 딱 하시니까 인상이 세잖아요 네 와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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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아 그래요 학력 우수상을 또 타고 고등학교 졸업했고 예 목 자랑하는건 아닌데 예 또 제가 좀 반항심이 있어갖고 어렸을 때 공부를 정말 못하게 생겼다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거 같아요 오 예 되게 좋은 작용이네요 그런게 좀 있었던거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심해서 막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누가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면 짬뽕을 먹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스타일이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미뤄버리고 아 아 말 두렵게 안 듣게 생겼네 이래서 공부하고 뭐 아 그래도 되게 좋네요 주변에서 채찍질을 많이 할수록 좀 발전하시는 스타일 예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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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악도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된건가요? 제가 제 스스로가 음악을 하면서 못 느꼈는데 지나 보고 이제 앨범 활동한거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유행곡들이랑 먼 장르의 곡들을 당시에 했더라구요 지금 제가 뭐 주류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좀 많이 동떨어진 네 제가 또 어렸을 때는 헤비메틀 밴드를 했었어요 원래 아 슈퍼스타K 나가기 전에 음 와 막 이런 이모코어 노래들 막 헤비메틀 노래들 보컬? 네 네 네 오우 되게 의외네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막 밀고 다니고 뭐 막 그런게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제 그때 발라드가 되게 강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그거에 빠지지 않았나 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원래 기타는 그 밴드 하실때부터 기타도 원래 1렉 기타를 썼어요 그 메탈리카라는 밴드에 네 네 제임스 해필드가 치는 그 요 이거 있잖아요 뾰족하게 생긴 아 네 그거 1렉 중중중중중 되게 뭔가 의외의 모습이 많으시네요 아 네 그랬 그랬나봐요 말투도 되게 엉뚱하신 그런게 있고 되게 재밌는 분이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원래 저도 참 진지하게 살던 스타일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그게 다 쓸데기가 없더라구요 네 그냥 좀 웃자 지화자 네 네 네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원래도 옛날에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오면 할 말도 좀 생각하고 이러고 왔을 텐데 네 그냥 MC께 맡기자 네 의식의 흐름대로 가자 저도 진행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요새 분들이 또 재밌는 거 좋아하시니까 진지한 거보다 그렇죠 그렇죠 노래만 진지하게 하자 뭐 이런 그런 거 같아요 네 지금 뭔가 이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하고 또 표정이 많이 없으신데 네 제가 표정이 진짜 많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녁 정도 되면 얼굴이 뻐근해요 하도 얼굴 근육을 안 써서 많이 웃는데 표정이 좀 다양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 좀 네 네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슈스케 때 얼굴을 보고 그때 민훈기라는 본명으로 하셨다가 지금 이름을 빈센트로 바꾸셨어요 바꾸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해수로는 4년 됐고요 네 앨범 시작한 지는 3년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본명으로도 앨범을 내셨다가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슈스케 끝나고 확연한 차이는 원래 민훈기 때는 이제 곡을 받아서 노래를 불렀고 네 이제 빈센트 때부터 곡을 이제 창작곡으로 무조건 다 한 게 빈센트 음악인 거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빈센트라는 이름을 제 그 방송 때부터 팬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몸이 되게 안 좋으세요 아 네 어린 분이신데 이게 이후에 제가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학교도 좀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음악 활동 안 하고 학교 다니고 뭐 이랬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 갖고 이제 갑자기 수술을 하러 들어가시면서 제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용기를 내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반백수 생활을 할 때라 네 막 할 일 없이 막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뭐 음악적인 걸로도 좀 힘든 게 많았고 활동하는데 그래갖고 들어가는 길에 이제 그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왜냐면 이 친구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좀 떠올려 주었는데 네 저는 막 그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무슨 노래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용기가 되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내 얘기를 써야겠다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용기가 되고 공감이 되는 가사 뭐 이런 걸 써야겠다 그래갖고 마음 먹고 빈센트로 개명을 하고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어 어 어 계기가 되게 진정성이 있네요 음 되게 맛있는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이쯤에서 그 뭔가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서 시작한 빈센트의 네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또 그 노래를 준비를 안 했는데 아니 뭐 그 노래가 꼭 아니더라도 네 빈센트의 음악을 보여주는 네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신 곡을 한번 가볼 텐데 어떤 곡을 처음으로 준비하셨나요 제 노래 중에 이제 우린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린 네 이 노래가 이젠 우리로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린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린이다 이제 우린 네 이젠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린 네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네 듣고 나서 곡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핀센트의 이제 우린 듣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알잖아 이제 우린 네 네 이제 우린 네 네 아 진짜 역시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한다 진짜 아까 리허설 때도 느꼈지만 뭔가 그냥 이제 음향을 체크하는데도 그 연주에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그 디테일함이 아이고 아이고 뭔가 이어폰을 꼽고 들어서 는 아닌 것 같고 되게 디테일하게 노래하신다라는 생각을 아까 했어요 뭐 그런거라도 좀 하고 살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제 블랙필더방에 가끔 가다가 기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중에는 이제 또 핀센트님하고 친분이 있는 또 우리 윤진이가 있죠 아 윤진이 형 예 윤진이 형은 뭔지 오래됐네요 네 윤진이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윤진이 형 드디어 드디어 훈기가 오네요 하면서 연락이 왔었는데 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윤진이를 많이 아세요 아 진짜요 저랑 뭐 앨범도 했고 공연도 했고 해서 알고 계시는데 윤진이도 이제 기타를 들고 와서 아 윤진이 형 기타 잘 치죠 노래를 했었고 제가 그때 방송 때는 아니지만 방송 리허설 중인가 네 윤진이 형한테 물어봤었어요 너랑 훈기씨랑 네 누가 더 기타를 잘 치는 저는 뭐 윤진이 형한테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윤진이 대답은 다음에 하는 걸로 아 본인이 잘 친다고 하셨구나 아니요 근데 윤진이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스타일이 다르다고 아 흥기씨는 그냥 서슴없이 윤진이한테 아 윤진이 형이 더 프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진이는 다르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계기로 사람 떨어져 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서로 이렇게 검선해야지 이렇게 또 되는 건데 아 근데 진짜로 뭔가 기타 스타일이 다른가요? 윤진이 형은 또 아무래도 밴드 하셨으니까 네 네 이렇게 또 좀 멋있는 연주를 많이 하시죠 일렉기타도 아마 이렇게 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네 되게 잘 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딴 얘기를 하고 싶은 또 뭐 딴 얘기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니요 아니 윤진이가 그랬어요 그 핑거 스타일을 너무 잘한다 아 핑거 스타일 네 저는 좀 피크 쓰는 거보다는 좀 손가락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지금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손톱이 아 손톱이 부러져 아 깜짝 놀랬네 손가락이 카메라로 잘 안 보이네요 혹시 그러면 네 노래도 노랜데 네 핑거 스타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혹시 연주곡 같은 것도 가능하신 게 있으신가요? 연주곡 아 연주곡은 뭐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뭐 이런 아 좋다 뭐 또 이제 허세로 이렇게만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뭐 이런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어 잘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지저분한 뭐 이런 노래들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파이트라는 곡 네 파이트 코타로우슈의 파이트라는 곡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문선대라고 해서 네 그 위문공연 다니는 그 밴드 같은 뭐 군악대는 아니고 네 그런 걸 했었는데 거기에 기타 치는 형이 이걸 들려주면서 낙원상가 가서 기타 살 때 이거 한 번 치면 좋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치는 거예요 이제 뭐 기타 사러 가거나 수리 받으러 갔을 때 어 잘되는지 한 번 쳐보세요 이랬을 때 딱 15초 정도 이게 또 1분 정도 넘어가면 이 뽀록이나 아니 그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15초 정도 다 쳐주면 아유 잘 치신다고 아유 별말씀을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죠 아 너무 좋아요 아 아무튼 진짜 그 노래를 기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곡을 뭐 준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자유롭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쓱 보시다가 뭐 가능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너무 좋은데 제가 또 곡 취향이 네 많이 좀 마이너해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노래는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가수의 굳이 유명하지 않은 노래를 찾아서 음 노래를 좀 부르는 예술병이 좀 걸렸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래가지고 아 나는 뭐 남들 듣는 거 안 듣지 뭐 약간 이런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가능하면 한번 또 이렇게 좀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 네네네 그 얼마 전이 아니라 아 얼마 전에 그 울랄라 형들하고 네 어디였죠? 사이판? 네네네 그 영상을 제가 쓱게 봤는데 네네네 거기서 그 에스치런 노래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뭐를 불렀더라 제 기억으로는 Thinking Out Loud 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그거는 이제 기타 튠을 다 내려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정튠에서는 이게 너무 높아서 에드시런 노래를 원하시면 뭐 딴 거를 뭐 하나 저는 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곡을 하나 합니다 뭐 Shape of You 아 Shape of You 아 Shape of You도 좋다 여러분들 Shape of You 갑니다 이거는 원샷 드릴게요 1절만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오래하면 날티가 나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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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eat the table doing shots Drunk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Come over and stop the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be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Now my bed should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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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a love with the shape of you 아 너무 시키길 잘했어 감사합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 채팅창이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되게 영혼이 있어요 글 안에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칭찬하시는 때가 있고 리얼로 진심을 담아서 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오늘의 이 리액션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심입니다 관객분들이 너무 관객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아 네 그렇죠 좋은 이렇게 근데 또 뭐 이렇게 놀리시는 것도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악플도 좀 올려주시고 저희 처음에 봐서 인방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뭐 편하게 막 하시면 돼요 욕만 아 욕만 안 하면 욕에는 또 취미가 많이 없는데 욕과 비슷한 정도의 얘기를 많이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욕과 비슷한 얘기는 욕과 비슷한 얘기는 그냥 이렇게 되게 점잖게 이렇게 말로 사람을 좀 때리는 아 아 형 얼굴이 되게 흉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아 얼굴에다 대고 흉하단 말을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어우 형 얼굴이 너무 흉하시다고 뭐 약간 이런 농을 즐겨하는 편이에요 농을 아 이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아 되게 의외의 모습이네요 제가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성격까지 잘 알고 있지 않은 분이 게스트로 오시면 늘 걱정을 살짝 해요 아 네네네 혹시 너무 노잼일까봐 너무 진지해 근데 뭐 그런 분은 또 그 나름대로 그렇죠 그렇죠 또 얘기할 게 있지만 네네네네 제가 이제 센트씨를 딱 생각했을 때 되게 진중할 줄 알았는데 네네네네 되게 한없이 가벼우신 것 같아요 진중하게 살았어요 아 그래요 30년을 진중하게 살다가 아휴 이렇게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역변한 케이스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원래는 재밌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값싼 농담도 좀 좋아하고 하는 편인데 낯을 되게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뵈면 이렇게 좀 약간 저 자신을 좀 감추려고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막 바른 말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제 친구분들 뭐 이렇게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이 너의 모습 그대로 해라 뭐 정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살아라 많이 웃으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가리지 않고 사람을 대했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많이 그 매력에 빠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래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변하신 네 빈센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연하셨잖아요 저번 주 일주일 딱 됐네요 아 단독 공연 저 작년에 한 10개월 정도 공백을 좀 가졌어요 네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좀 이게 일이 맹목적으로 되니까 뭐 형도 곡 쓰시면 알겠지만 이게 곡을 쓸 때 막 즐겁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막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게 유행하는 게 맞나? 아 맞아요 또 외부 곡도 쓰잖아요 저희가 뭐 그러면 그게 막 성과가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심각할 정도로 막 자면서 이도 갈고 악몽을 막 하루 걸러 꾸고 뭐 이래가지고 아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한 열 달 정도를 쉬고 아예 음악 자체를 네네네 앨범 활동도 안 하고 공연도 안 하고 SNS도 뭐 두문불출 하면서 진짜 책 읽고요 막 자고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또 역변의 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오늘의 키워드 역변입니다 네 역변 역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편해요 지금 이도 안 갈고 네 악몽을 정말 안 꾸는 게 신기해요 실제로 본인이 느끼기에 그 스트레스가 많이 좀 해소가 됐나요? 그 시간 동안 음 쉰다는 의미가 저는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이거저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노래하고 곡을 쓴 외에 나머지 시간들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어떤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 좋은 생각하는 뇌랑 안 좋은 생각하는 뇌 중에 뭐가 더 뇌가 편하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는 뇌가 제일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별 생각 없이 강박 없이 강박 없이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게 만편한 소리로 들리실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제가 건강이 좀 의심될 정도로 이렇게 좀 힘들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쉬었는데 처음 한두 달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희 프리랜서는 또 일 안 하면 그렇죠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또 뭐 그것도 생각보다 막 버틸만 해주고요 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일도 일을 안 찾으러 다녀도 이렇게 들어오고 굶어 죽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나도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뭔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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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힘들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쉰다는 게 어려운 일이나 건강을 잃고 삶을 잃는 것보다는 좀 저희 가요계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젊으신 분들이 정말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사례를 보면 성공과 행복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죠 모두들 되게 화려하고 멋있게 사시는 걸로 아시지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셨으면 또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런 단계로 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좀 쉬면서 가족들도 좀 만나고 친구들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진짜 용기가 잘 안 나죠 쉰다는 게 근데 저도 한번 그렇게 내려놔 봤는데 저도 그 시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네 맞아요 또 새로 시작 다시 시작할 때 뭔가 그 체력이 많이 돌아와 있다는 걸 제가 느껴서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이제 충전이 다 끝나고 이 배터리를 다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저는 좀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충분히 있고 요즘 제일 열심히 하는 때인 것 같아서 그 쉬는 시간 진짜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각자 본인이 느끼시면서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다 때려치고 쉽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맞습니다 과감하게 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공연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또 인생으로 한번 넘어갔네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공연 어디서 하셨었죠? 그 홍대 얼라이브홀이라고 저도 처음 가봤는데 옛날 크랙홀이라는 곳이었다네요 네 거기 리뉴얼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데였는데 거기서 이제 어 신년 때 이제 아무래도 쉬는 동안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그래서 제일 확실한 대답이 그냥 공연으로 아 너무 좋죠 네 그냥 보여드리는 게 저 이상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신년에 공연 준비해서 원래는 연말 계획을 했었는데 제 또 역변 내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연초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초 공연을 준비했었고 또 울랄라 형들이 또 와주셨어요 그렇죠 게스트 연초에 바쁘실 텐데 또 제가 또 근데 많이 또 형들 일할 때 이렇게 쫓아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도 썩 고맙지는 않은데 고맙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계셨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어차피 뭐 올리면 보시겠죠 네네 아무튼 공연 네 몇 석 규모의 이번에 80석 정도 했어요 네 80석 원래는 100석 150석 규모를 생각을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아 그거 뭔지 알겠다 안 찰까봐 그래서 이제 직접 준비를 안 하고 대행사 공연 대행사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해서 했습니다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온전한 어떤 나의 팬들 그렇죠 네네 온전 작년 3월달 이후로 공연 안 했으니까요 19년 3월 네네 아 거의 1년 만에 하신 거예요 네 공연은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공연이 제일 좋죠 사실 노래하는 사람은 저도 이제 12월달에 공연했었는데 네 항상 이제 뭐 저희 말로는 행사라고 하잖아요 행사라고 하면 다양하잖아요 그게 관객의 어떤 특성이 어떤 곳은 되게 제가 등장만 해도 막 응원해 주시는 부류의 그런 게 있고 어떤 데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을 안 쳐다보시는 어르신들만 가르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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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온전한 팬분들하고만 하니까 거기서 되게 많이 좀 에너지를 많이 받았 위안을 받죠 위안을 받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혹시 준비하신 곡 중에 네 공연 때 선보이셨던 곡이 혹시 있나요 네 뭐 오늘 두 번째 불러드릴 거는 네 팝송을 또 하나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대니얼 시저라는 네 대니얼 시저 대니얼 시저라는 가수가 있는데 네 개추라는 노래 개추 개추 그 노래가 요새 제가 많이 듣는 노래라서 네 여러분들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준비 요새 그 카피추 선생님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 말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니얼 시저의 개추 후에 카피추 한번 만나볼 수 있나요 아 저희가 또 감히 그분을 따라해진 못했어요 네 준비는 못했는데 근데 아 노래 시작하기 전에 아니다 노래 듣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빈센트가 앞으로는 대니얼 시저의 개추 듣고 올게요 네 빈센트가 부르는 개추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녹네 녹아 아 정말 어떤 표현으로 이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들으면서 많이 인상을 찡그린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서 이입하는 거죠 이입 네 그렇죠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진짜 되게 섹시하네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인정 너무 섹시합니다 노래하면서 또 인상을 써주는 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렇게 또 느낌을 주기가 좋아요 철저히 계산된 인상이다 계산하시고 힘부를 잘하셨으니까 절대로 힘들거나 뭐 이래서 찡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 좋아요 진실의 미간 연기이신가요 연기 연기입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네 노래하기 전에 했던 말을 잠깐 하자면 네네네 카피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아 그렇죠 핫하시잖아요 저 너무 충격받았었거든요 처음에 보고서 네 아 그런데 이제 저도 쓱 막 기타가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몇 번 오이 저거 뭐야 하면서 해봤었는데 네네네 안 해보셨을 리가 없지 않아요? 뭐 그냥 아우 저는 또 그분을 감히 카피하겠다 카피추를 카피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 좀 너무 이 신뢰가 되는 생각이어서 근데 또 이제 한 곡 정도는 이제 외워뒀죠 가장 좀 인상 깊게 들은 노래가 하나 있어서 제가 제목을 물어볼까요 아니면 직접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기타 말고 무반주를 한번 불러볼게요 어 그래요 네 제가 왜냐하면 아 이 곡을 이렇게 해석을 했나라고 달려있는 한이라고 제가 그 곡을 보고 야 이 사람 천재다 역사에 남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짧고 강렬하거든요 네 난 있잖아 넌 없잖아 달려있는 것은 남자 없지 뭐 이런 노래인데요 네 네 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네 아 왜 똑같죠 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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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아니요 아니에요 제 재발성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네 아 그 뉘앙스가 너무 똑같다 네 미칠 것 같아 네 아 정말 되게 대단하시지 않나요 그 어떤 가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게 네 놀랍더라고요 네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내가 작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 있어요 많은 희망을 좀 주시는 네 또 좋아요 또 노래가 들어보면 네 저도 진짜 거의 꼬박꼬박 챙겨봤었는데 인상 깊은 곡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그분 노래 중에 그 그 뭔지 뭐더라 치키치키차카차 화면 노래 그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지금 말 메칸도 메칸도 정말 좋죠 메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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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세 칸도 뭐 네 아 너무 웃겨 위아래도 진짜 웃겼는데 그쵸 위 뭐 위아래 위아래 뭐 신장지나 최장옆으로 용종발견 와 다행이래 다행이시라고 네 아 웃겨 그리고 또 가사가 되게 실경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면 꾸미신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하죠? 인상 깊게 봐서 이렇게 좀 뇌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막 개쵸 부를 때는 엄청 막 목소리 되게 섹시하다가 카피처 하니까 왜냐면 그분 노래는 네 꾸면서 부르면 안 돼요 아 네 원래 본래 목소리로 저희는 이제 노래할 때 발성을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수니까 그분 노래는 날것 아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 제가 귀가 또 빨개지네요 아 방송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에 제가 귀가 빨개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튼 아 개추를 잘 듣고 카피추가 또 오 개추 카피추 우와 펀치 라인이 그냥 아 좋네요 네 역시 MC이셔서 아 네 우리 섹시한 목소리로 카피추를 하신 우리 빈센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나오신 앨범은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어 작년 11월입니다 11월 예 그때는 이제 어 새로 이제 좀 다잡고 해보자 그래갖고 힘을 좀 많이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거의 또 이제 수제로 이렇게 좀 집에서 있는 소스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그 전자음악 EDM을 잘 몰랐는데 작년에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좀 많이 들었어요 생각 없이 신나니까 그런 좀 사운드적인 시도를 해보려고 11월에 냈었는데 홍보도 거의 안 하고 네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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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처럼 망했어요 네 나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저쪽으로 날라가버렸는데 또 애정하는 곡이어서 제목이 뭔가요? burn it all burn it all 네 제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 제목이죠 다 태워버려라 그 그리고 역변의 어떤 그 시점을 앨범으로 표현하려 burn it all 라고 해놨는데 그러면은 개처럼 망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중에 네네 뭐 소개도 할 겸 네 간단하게 한번 1절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알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근데 뭔가 본인이 어떤 시도하는 색다른 성향인 거죠? 이게 저희가 작곡하다 보면 사운드 샘플들을 좀 쓰잖아요 저는 원래 거의 어쿠스틱 사운드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좀 EDM 소스를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좀 재밌어 보려고 아 저희가 아까 이제 그 방송할 때 띄워놓는 그 뭐라고 하죠? 이미지? 그거 찾으려고 이제 인스타를 들어갔다가 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이 곡이구나 네네네네 되게 이렇게 허용한 그런 곡이 있어요 그런 것도 처음 시도해봤죠 그 영상 너무 예쁘던데 첨단 과학을 이렇게 좀 그게 그 오피셜 뮤비인가요? 네네네 좀 아쉬운 게 근데 저는 많은 앨범이어서 믹스할 때도 좀 의도대로 잘 안 나오고 뮤직비디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쉬움이 있다라는 좀 곡이어서 좀 부끄럽네요 아이고 아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막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디가 났습니다 네 버니롤 버니롤 그리고 또 1절에서 자른 이유는 네 들어보시라고 여기서 다 들으면 아 뭐 별로네 뭐 이러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뒷부분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이게 저희 또 저작권료로 입금이 되겠죠 아 역시 그런 어떤 큰 그림 뭐 이런 네 공부를 잘한 민은기씨 네 역시 똑똑합니다 네 그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1시간 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시간이 되게 잘 가요 그러게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제 오늘의 목적은 기타를 들고 오신 분들한테 늘 갖고 있지만 특히나 오늘 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게 준비하신 곡을 후딱후딱 하고 네 준비 안 돼 있는 곡도 후딱후딱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곡이 지금 몇 곡 더 있는데 곡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취했어 라는 노래인데요 취했어 이거는 제가 작곡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또 인연이 있는 노주환 작곡가님이라고 이제 뭐 최근에는 아이돌 그 여자친구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또 메인곡 하시고 이렇게 좀 요새 잘 되셨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저와 같이 견습생 이런 시절 때 견습생 그 또 그 작곡가 분들은 또 약간 도제식 이런 게 또 있으시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네 약간 그 형이 지금처럼 돈을 왕성히 벌지 않았을 때 뭐 이렇게 함께 작업한 앨범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했어 를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이거는 이제 MR에 하시는 거죠 네 네 빈센트의 취했어 듣고 올게요 나 취했어 아무래도 그 말은 좀 심했어 하지만 그동안 많이 참았어 이렇게 우는 너를 보는 게 빈센트의 취했어 빈센트의 취했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곡이 제가 몇 번 틀렸어요 라이브를 할 때도 네 그래갖고 이게 그게 외워진 거예요 틀린 게 외워진 거예요 틀린 거 외워져 버려가지고 아 오늘 이렇게 또 실례를 한번 또 아예 아니에요 전혀 실례 아니고 아 진짜 들으면서도 뭔가 자꾸 취했다니까 들었다 취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목소리에 취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 진짜 너무 좋다 가사도 이제 그분이 가사를 이제 초안을 이제 형이 써오시고 제가 이제 부분 부분 디테일하게 곡을 했는데 저는 또 곡자의 어떤 그게 존중되는 게 제일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제가 걸리는 어떤 가사들 뭐 아니면 저희가 노래할 때 좀 걸리는 딕션들 발음들 이런 것만 좀 수정을 좀 하고 맨 마지막 구달이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그 파트는 제가 이렇게 좀 제가 했죠 이대로 끝날까봐 두려워 뭐 이거를 딱 추가해주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곡입니다 이 곡에서 가장 뭔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의 가사 어떤 가사가 제일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곡마다 없으시군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네 저는 이 가사가 좋은 이유는 어떤 부분보다는 제 노래들은 약간 은유가 많거든요 네 저는 약간 가사를 쓸 때 직설적으로 써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그 겨울 몇 월 몇 시 몇 분에 만났지 뭐 이렇게 가사를 써버리면 듣는 분들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많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겨울 그때 그 사람 뭐 이런 정도로 해놔야 이렇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이입을 해서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이 가사는 이렇게 되게 담백하잖아요 네 이렇게 취했고 너랑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 가사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작사 방식이다 채팅이 올라간 줄 알았어 아까도 있던 댓글이 지금 또 올라와서 아니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떠있는 사진들이 네 다 이렇게 본인들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그게 궁금한가요? 네 뭐 다들 너무 이렇게 미인들이신데요 아 그거 보여요? 시력교정술을 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조그맣게 보여서 얼굴이 되게 큰 화면으로 모니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빈센트 아 네네네 또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또 다 들어가 보거든요 아니 뭐 확인하러 가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팔로우를 들리려는 그런 수작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뭔가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사실 모시는 거거든요 그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일들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직업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메 보내시고요 다메 네 다메 뭔가요 네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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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고 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메 이렇게 요즘 쓰는 말 자꾸 몰라서 큰일 났네 네네 뭐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친구로 남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다메 다메 유용하게 써먹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인스타도 홍보하시는 김에 네 혹시 뭐 다음 앨범을 뭐 계획 중이시라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우선은 지금 곡을 하나는 나왔습니다 예 쉬는 동안에도 곡을 많이 써놨고요 네 원래는 올해는 쉰 김에 좀 정규 앨범을 하고 싶었어요 아 정규 요새 가수들이 정규 내기 진짜 힘들잖아요 용기를 내서 좀 용기를 내서 정규를 좀 내볼까 생각 중인데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여건도 맞아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 돼서 지금 욕심은 정규를 내자 근데 이제 당장은 좀 빠른 시일 내에는 싱글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아직 날짜는 뭐 잡히진 않았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센트님의 다음 앨범과 그 후에 나오는 또 정규까지 네 이제 원래 준비하신 곡들은 다 끝난 건가요? 한 곡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소개를 먼저 이 곡은 제가 어디 가서든 좀 무조건 부르려고 하는 노래예요 이 곡이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가수를 하다가 가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뭔가 직업 말고 좀 공익적인 성향을 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돈벌이가 아니라 좀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사건들을 좀 노래를 해놓으면 남잖아요 불려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던 어떤 큰 생각의 어떤 작은 부분이고 위안부 할머님들이랑 독립군 할아버지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네 그날 저녁에 이제 쭉 이야기를 쓰고 근데 저는 가사를 원래 좀 제 얘기를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건 제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화자를 그 분들한테 제가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입장이었겠구나 생각하고 1인칭으로 한번 써본 곡이에요 그래서 좀 능력 닿는 한 좀 많은 자리에서 불러보자 뭐 이렇게 좀 마음을 갖고 있는 곡이라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내용을 듣고 뭔가 이제 그 포인트를 설명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제목이 뭔가요?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 내 친구의 어머니 고향에 안부를 전해주게 네 빈센트의 그날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노래하시는 동안 숨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 숨소리가 혹시나 저 마이크로 들어갈까봐 아이고 아이고 이 집중을 너무 깨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진짜 저도 집중하면서 들으면서도 이렇게 채팅창을 봤는데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시는 저 마음이 뭔지 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뭐 물론 좋고 나쁨이 당연히 곡에 없지만 어떤 곡이 좋고 기준은 없지만 되게 상업적이고 소모적인 곡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곡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어떤 흥행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곡을 만들고 하지만 그 와중에 뭔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곡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이루는 성취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보람? 뿌듯함? 진짜 되게 훌륭한 뮤지션 아이고 같아 보여요 제가 뭐 훌륭한 뮤지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말을 그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제 기준에 정말 멋있게 음악하시는 분 같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빈센트님이 참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반전 매력이 저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러게요 순서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어떤 완성 진지하고 뭔가 멋있는 모습 후에 되게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순서가 많은데 오늘 빈센트님은 반대로 초반에 되게 되게 가볍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편하게 하시다가 끝으로 갈수록 음악이 진짜 역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다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다 진짜 보통 이제 앞에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끝에가 이렇게 아우 얘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그 기운이 오래간다는 거 아 그렇죠 그래서 앞에 쓰잘데없는 얘기를 다 하고 뒤에 이렇게 좀 무게를 잡아주는 뭐 이렇게 약간 너무 일리 있어 너무 거의 교육받는 느낌으로 뭐 하나하나 다 새겨들어야 돼 영상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봐주시길 정말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에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진지한 모습을 많이 담아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간도 이렇게 됐고 하니까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간단하게 나와주신 소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걱정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인방을 처음 해보고 네 그리고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또 이 후니아 형 이 스튜디오가 뭐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편안해요 기운이 좀 긴장도 이렇게 잘 안되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좀 아 너무 이렇게 놀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잘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놀란 게 한 시간 뭐 저희는 말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또 두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보이는 이름들이 계속 보이세요 오랫동안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렇게 아무쪼록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테크라이더를 늦게 서로 이렇게 전달받아서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초대해 주시면 또 루프스테이션으로 하는 게 또 맛이 또 있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새로운 맛이 있어서 그걸 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다시 와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죠 아우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채팅 인원 지금 참가 인원 원래 전화 안 보거든요 네 이렇게 핸드폰으로 켜놨더니 이게 보이는데 보통 끝날 때 되면 많이들 나가세요 아 네 시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보시다가 시간도 늦고 하니까 네 주무시러 가시고 하시는데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남아있고 지금 또 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도 아 정말 좋은 시청률을 이렇게 안겨주시는 우리 빈센트 제가 또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맛이 있어요 제가 또 빈센트가 그래서 또 제 인스타랑 유튜브 채널 이렇게 또 찾아오시면 아 유튜브도 하세요 아 근데 거기는 좀 오피셜한 자료만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개인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데 네 또 거기에 또 이제 뭐야 그 구독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정보가 보통 많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뭐 인스타랑 유튜브 구독해주시면은 또 거기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채널 이름이 뭔가요 그거는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게 제 인스타 링크로 걸려있어요 아 네네 거기로 또 타고 오시면 네 그러면 이렇게 네 마무리라는 걸로 하고 다음에 네 어 시간이 언제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앨범이 네 준비가 되고 날짜가 정해지면 네 한번 쓱 알려주시면 홍보를 또 하러 와야겠죠 제가 뭐 큰 도움이 지금은 못되고 있지만 그 안에 조금 더 성장해서 네 또 많은 자료를 제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필 다방 뭐 제가 사실 마지막에 할 말로 어울리지는 못 모르겠으나 제가 이거 잘 몰라요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런 거를 네 봤던 거 중에 진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아 그래요 방건은 되게 깨끗하고 뭔가 방송이 그래서 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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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굉장히 훈훈하게 네 서로 또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또 봐야 돼요 불건전한 곳에서 봤지만 우리의 끝은 아름다울 것이다 뭐 이런 불건전하다 저는 되게 순수한 의도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안 간지 오래됐어요 그때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네 그럼 오늘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해봤고요 아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가 클로징을 하기 전에 카메라 보고서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 뭐 아직 채널은 많이 없으나 찾아와 주시면 열심히 소통하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변을 할 예정이에요 재밌는 활동들 많이 할 거니까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필더빵 오늘 빈센트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자고 우리 다다음주에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블랙필더빵